3,4 쉐쉐 고투따 쉐쉐 쉐쉐 슈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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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워하 슈후슈후 크후기히 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가코시마에서 후쿠쿠크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칸선을 타봤는데 한국의 KTX와 굉장히 비슷한 기차더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칸선 인터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는 신칸선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신칸선 앞에서 아주 유명한 벨리 댄스 강사님이시죠 크리코스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쩐 일로 신칸선을 타신 거예요 흐흐흨 비필이에요 아니 진짜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아 뭐 왜 그래 댄스를 이치카라시마 시타죠? 그 제가 백살부터 백살 부터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비밀이에요 여자잖아 죄송합니다 몸무게는 몇 킬로에요? 여자잖아 아이큐오가 몇이죠? 여자잖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에요? 여자잖아 선생님께서 벨리텐스를 왜 시작하게 된건가요? 엄마가 엄마도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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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하니까 왜 갑자기 화를 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간선에 유명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技術家에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경식입니다 김경식 선생님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 이런 거에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제일 먼저 작품? 저는 엄마의 밥이 맞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일 먼저 작품은? 작품? 작품은 엄청 힘들어 작품을 만들었어요 타이틀가 엄마의 밥 자유의 눈을 소개해 주세요 자유의 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치의 김치가 정말 매우 translates 그리고 소세지의 동작은OME 이거가 정말 의미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ечение 남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매리의 반응이就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그래서 소세지의 동작은 같다는 의미 원하는 그런 종류의 동작을 fare 작품을 만들어본 때에 것님의 소세지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본 게 있나요? 물론해요 음악 기개가요? 네. 뭐예요? 모짜렛트, 소펜, 차이코프스키가 어린이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린이징이였습니다. 아, 어린이징이 똑같아? 아, 왜요? 네, 맞다. 아, 저는요. 제가 300 개이였 10개인데, 좀 어린이징이가 보인다. 어린이징이가 보인다. 뭐? 맞다. 생각해봅시다 모짜르트, 펭, 코프스키 코프스키? 차이는 어디에 있어? 차이는 패밀리의 이름이라 전화 중 실례지만 오, 모짜르트 아, 도일에 가야겠네 아, 알겠어, 내가 피아노 할게 오늘 여름왕 뭐 먹을지? 김치찌개? 지금부터 아이폰 아이폰? 제가 해가지고 보여주겠다 응 지폼가? 아! 아! 스티브 잡스가 나 중학생의 친구야 맞다? 응 부잡스야 오징어 콩콩땅 오소이 콩땅 이상해 콩콩땅 해록땡 뭐? 무슨 소리가 예뻐? 동대문 콩콩땅 문재인 콩콩땅 인사 콩콩땅 사진 진상 콩콩땅 산도인 산도이치 산도이치 치과 콩콩땅 과일 일본여행 콩콩땅 엔따요 요거트 콩콩땅 두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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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랍 도이 레 레 미 콘 구구 콩그레쥬레이션 션풍기 구구 션풍기 션풍기 쓰리 포 셰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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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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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해파리 위고양 야구장은 너무 더워 온수있는 희가루예요 요술램프는 무거워 온수있는 희가루 요거트는 맛있지 으 으 으 으 으